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를 두고 경상북도와 대구시 국토교통부, 국방부가 내일 오후 김천역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.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시한 의성군이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안과 군 기본계획 내 화물터미널 위치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. 당초 경상북도는 내일 신공항 항공물류산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번 관계 당국 회의로 인해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.